전국과 지옥 하하하 마마 왜 그러니 오늘 엄마랑 싸웠어요 게임 조금밖에 안했는데 하루 종일 게임 안 보고 혼내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크게 화낸 것 같아서 후회되요 저리 꺼져 내 방에 오지마 마마 저는 부모님께 되들었으니 지옥에 가겠죠 하하하하 지옥이 어디에 있는데 헐 안드로메다 너머에 지옥이 발견됐다고 너튜브에서 봤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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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님 지옥으로 끌려갈까봐 무서워요 하하하하 치 사실 지옥 이야기는 자매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네? 그럼 지옥이 없어요? 지옥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네 엥? 지금 힘들어하는 내 마음속에 전국과 지옥 극락도 다 내 마음속에 있단다 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진실한 참이면 충분하지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져라 하하하하 이gotten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.